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주먹밥 물이 좋고 너무 맛있어요 한번 더 먹어볼게요 연어는 고소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저는 고소한 고소해요 오이도 고소하고 이 고소는 고소해요 치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한 마늘 다다보여요 바삭한 마늘 저거 carrot 바삭해요 바삭하니 맛있어요 바삭한 마늘 바삭한 마늘 마카롱 짜파게티 양파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매운 치즈 감자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